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75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if의 생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정법에서 또는 조건절에서 if가 생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가 뭐예요? 주어동사의 어순을 바꾼 거죠? 자 밑에 보시면은 이건 바로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were I 또는 was I in your position이죠? 이게 원래 문장이 뭐였어요? if가 원래 있었죠? 그리고 I were 또는 was죠? 원래 were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구어체에서 원어민들이 was를 종종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were와 was가 둘 다 맞다고 봐요 if I were 그 다음에 in your position이죠?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f가 생략이 되면 이렇게 I하고 were가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were I in your position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I should accept his proposal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보시면은 2번도 도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원래는 if he had pp죠? had walked harder 이렇게 되겠죠 그쵸? 내가 더 열심히 일했었다면 그가 더 열심히 일했었다면 그는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겁니다 성공을 못한 거죠 자 밑에도요 자 if I should fail이죠 내가 2번에 만약에 그쵸? 만에 하나죠? should니까 그쵸?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나는 다시 도전할 거다 자 4번에도 were he not I'd 그쵸? 그가 게으르지 않았다면이죠? 그가 게으르지 않았다면 he would be a good student 그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 학생일 텐데 그쵸? 학생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도요 그쵸? 이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죠? head pp니까 그쵸? 이 앞에 거 head는 head pp 할 때 그 head고 요거는 이제 have의 pp 형태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if I had head죠 틀린 거 아니에요 head head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쵸?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책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쵸? 자 6번에 보시면은 my story죠 내 이야기가 너무 길대요 그쵸? 이제 뒤에가 있죠 조건조림 그래서 were I to relate all인데 자 if I were to relate 여러분 relate가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 relate는 우리가 대체로 관련시키다의 뜻은 다 알아요 거의 알죠? 그쵸? 관련시키다 이거는 아는데 두 번째 뜻이 있어 그게 뭐냐면 뭐뭇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에요 뭐뭇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이거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2번 뜻으로 쓰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면 해야 한다면 그러면 나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거다 자 됐죠?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let us hope에요 한번 좀 이렇게 희망 희망해보자 그쵸? 뭘 희망합니까? they have enough to eat 그쵸? 먹을 충분한 것을 그쵸?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쵸? 그들이 먹을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바래보자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또 끊어줘야겠죠 were가 있으니까 were 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if it 이시죠? 그러니까 if가 아니라 이시네요 it would be a pity pity는 뭡니까? 이게 좀 애석한 일이다 그쵸? 만약에 뭐 하지 뭐 한다면 그쵸? if it were otherwise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쵸?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뭐예요? if를 써주고 그쵸? if it were 그쵸? otherwise가 되겠죠 자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어떻다? 좀 애석한 일이다 그쵸? 좀 연민스러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 had you been more careful이죠? 너가 좀 더 주의를 했었더라면 careful이니까 좀 더 조심했었더라면 주의했었더라면 such a calamity 같은 경우는 이게 재난이죠? 그러한 재난 그쵸? 그러한 재난이 would not have be fallen us 여러분 be fallen 라는 단어가 누구누구에게 닥치다 에요 닥치다 그쵸? 뭐 안 좋은 일이 누구누구에게 닥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주의했었더라면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우리가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our path through life죠 길은 길인데 인생을 통한 길이니까 인생길이죠 우리의 인생길이 is strewn with이에요 자 요거는요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be strewn with 하게 되면 뭐뭇으로 온통 뒤덮다의 뜻이에요 뒤덮다 원래 이 strewn 라는 단어가 뭐뭇을 흩뿌리다 이 뜻이거든요 흩뿌리다 그쵸? 예 그러니까 뭐뭇을 흩뿌리다 인데 뭐뭇으로 흩뿌려지다니까 온통 뒤덮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뭘로 뒤덮여져 있다는 겁니까? many sad memories 아주 많은 슬픈 기억들로 뒤덮여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war가 나오죠 그리고 주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도치가 된 거죠 그쵸? 이 부분을 좀 현관판으로 칠하면 war we to blood over them always 정도까지 하게 되면 뭐예요? 원래 문장으로 고쳐보면 한번 밑에다 고쳐볼까요? 예 바로 if we if we war to blood over 그렇죠? them always 가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war to blood over 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뭐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이 뜻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그것들에 대해서 언제나 곰곰이 생각한다면 그것들은 뭐예요? 많은 sad memories죠? 슬픈 기억들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끊어줘야겠죠 언제나 we could not find the heart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를요? 그 마음을 그렇죠? 가슴을 어떤 마음과 가슴입니까? to go on bravely with 죠? go on with 하게 되면 go on with 하게 되면 뜻이 뭐예요? 뭐뭇을 계속하다 죠? 뭐뭇을 계속하다 인데 계속하는데 어떻게 계속합니까? bravely 하니까 용감하게 무언가를 계속할 마음을 발견할 수 없었대요 그렇죠? 뭐를 계속합니까? 우리의 일을요 어디에서? 바로 살아있는 것들 그렇죠? 살아있는 것들 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살아있는 사람들 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일을 용맹하게 용감하게 계속할 마음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슬픈 일만 생각하면 슬픈 일만 생각하면 용기가 잘 안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픈 일만 슬픈 일이 이 인생 가운데에 온통 그런 것들로 뒤덮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너무 곰곰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일을 아주 용감하게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슬픈 일들은 적당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 보셔도 지금 딱 첫 번째 문장에 도치가 보이죠 원래는 if we could know 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끊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뭐를 알아요? all the besitudes 하게 되면 of our fortune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운명이죠 fortune 운명 우리의 운명에 대한 어떤 흥망성세라는 뜻입니다 이게 흥망성세 그렇죠? 또는 우여곡절 우여곡절 또는 어떤 변천이나 변화의 뜻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의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 모든 변화하는 그러한 흥망성세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삶이라는 것이 어때요? would be too full of hope and fear 그렇죠? exultation or disappointment 자 삶이라는 것은 뭘로 가득 너무 뭘로 가득 차있다?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exultation은 이게 의기양양함 의기양양함 또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disappointment 는 실망감이죠 실망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운명의 흥망성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삶은 어때요?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기분 좋음과 실망 이것으로 너무 가득 차서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투투용법이죠 여러분 투 보이시죠 여기? 네 투투용법입니다 투투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죠? 제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제공할 수 없다? A single hour of true serenity serenity는 어떤 평온함이죠 평온함 또는 고요함이죠 바로 한 시간의 진짜 고요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편한 겁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편한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안다면 너무 괴로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면 우리에게 인생이 한 시간 단 한 시간 한 시간 이라고 해도 진짜 평온함은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좀 말이 꼬이네요 일단 우리 3번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3번도 보니까 should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should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괄호를 묶어줘야겠죠? 노란색으로 칠해볼까요? should all other friends deserve to you deserve to be 버리다죠 그러니까 모든 그렇죠? 모든 다른 친구들이 너를 버린다면 그래서 원래 여기 if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 버린다면 your dog 그렇죠? 개죠? 너의 개는 would remain이에요 항상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조건으로 해석하니까 맥락이 조금 부드럽지가 않죠? 그렇죠? 모든 다른 친구들이 너를 버린다면 너에게는 남아있을 거네요 버릴 지라도가 좀 좋겠죠? if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양보절 느낌이네요 if에도 여러분 양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if가 조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부사절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양보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요 문장은 양보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should가 또 나오네요 그죠? 예 should reaches take wings and reputation fall to pieces 인데 요게 또 if가 생략되어서 도치가 된 거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부자들이죠 부자들이 take wings 는 뭐예요? 이게 날개를 취하다니까 날아가다예요 그냥 날아가다 부자들이 날아가고 그쵸? 날아가고 reputation 이 뭐예요? reputation reputation 명성이죠 명성 부자라고 하면 안되겠네요 이게 부 라고 해야겠네요 이게 지금 부와 명성이죠? 예 죄송합니다 부와 명성 부가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날개 달고 부가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명성이 어떻게 돼요? fall to pieces 는 뭐예요? 조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랄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완전히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다 허물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 날아가고 명성이 허물어질 지라도가 되겠죠 여기에서도 지라도 He would be as constant in his love as 인데 일단 이 He가 누구예요? 개죠 개 그쵸? 앞에서 말했던 개예요 개는 개는 constant 할 거래요 어디에 있어서? 그의 사랑에 있어서 그의 어떤 사랑 애정 주인에 대한 그죠? 그것에 있어서 아주 constant 불변할 거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as as one급 틀이죠? 그래서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데 뒤에 것만큼 태양만큼 태양이 어디에 있어요? in its journeys 그쵸? 그 여행 속에 있는 것처럼 여행 속에 있는 것만큼 뭐를 통한? 하늘을 통한 그러니까 태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변함없이 그렇게 그 하늘을 이렇게 통해서 운행을 하잖아요 그 여행 그걸 이제 여기서 여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변함없이 태양이 하늘을 이렇게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런 것만큼 그쵸? 그런 것만큼 개 또한 그의 사랑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헤븐이라고 했네요 헤븐 그쵸? 헤븐은 하늘은 하늘인데 약간 종교적인 하늘이죠 보통 우리가 밖에 나가서 창문 열고 올려다보는 하늘은 스카이죠 스카이 그쵸? 해보는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애완견 애완견이나 개를 참 좋게 보는 3번이었고요 4번입니다 이제 자 더 existence 존재죠 뭐의 존재예요? 도구의 존재죠 그쵸? 도구 인스트루먼트 뭐에 대한 뭐로 하기 위한 도구예요? Performing an action 행동을 위한 행동을 위한 그 도구의 존재 그쵸? 예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도구의 존재가 존재는 어떻다? Is the causal 원인이래요 도구의 존재가 원인이다 뭐의 원인입니까? 그 행동의 원인이죠 그 행동이 being performed 행해지는 것에 대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행동이 있는 거다 행동을 하기 위해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도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행동이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if there are daggers daggers는 이제 단검이죠 단검 단검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뭐예요? is that 대디아라는 얘기인데 sooner or later 곧이죠 곧 조만간 그쵸? 조만간 어떻게 돼요? there will be stabbing stabbing은 찌르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검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뭐다? 그쵸? 찌르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이 있으니까 그 검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게 되는 거죠 찌르기 위해서 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이 있으니까 찌르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 if 다음에 아마 먼츠 하게 되면 이게 군비 또는 대형 무기를 말합니다 이거 무기라는 뜻이죠 무기 무기가 있으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죠 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대여라가 생략이 되어 있고 또 여기도 대여라 정도가 생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무기가 있으면 전쟁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살인자가 would have remained innocent innocent는 무죄인 거죠 무죄인 채로 남아있을 텐데 끊어줘야겠죠 도치가 되어 있네요 뭐 한다면 그가 소유하지 않았다면 칼이나 총을 그렇죠? 칼이나 총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사건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조금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내용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하겠고요 이 풀을 생략하면 가정법에서 주어동사에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